어? 심피디님 이 차 영상 담을 게 없는데 아무것도 안 돼있어요. 바깥에 선팅도 안 돼있고 사이드 스텝도 없어요. 실내쪽 무리가 뭐 도와준 게 있나? 한번 봐봐... 우와! 자, 안녕하세요. 미니메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인데 심피디님이 출근했네요. 왜 했어요? 출근 차량이 많습니다. 이 불황에 아트원 글로벤드 하이리무진 왜 이렇게 많이 판매되는지도 한번 오늘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도 역시 보시면 아트원에서는 9인승 차량이 많이 출근해요. 심피디님 맞죠? 9인승 시트 그대로 유지하고 3D매트 오! 노래방 더싱도 있네요. 실내는 새들브론 컬러 맞죠? 심피디님 자, 역시 외장 스노 화이트 폴 컬러의 오! 코튼 베이지 역시 2, 2, 2, 3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했고 3D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이렇듯 아트원에서는 사실은 많이 판매되는 이유 첫 번째가 가성비 아트원에서도 튜닝, 기본 튜닝 즉, 유트 바닥, 사이드 스텝 이 정도로만 해서 출고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죠. 심피디님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판매되는 이유 자, 아트원은 호화스러움, 럭셔리함 보다는 기능에 충실해라. 즉, 아트원에는 일체형 사이드 어닝 맞추진표님, 그리고 회전 시트와 전동 침대 시트 등 즉, 기능에 충실한 튜닝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원 전국지사 통해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요즘에 용인 전시장 뜨고 있어요. 어제도 디젤 차량 바로 판매가 되던데 만초진표님, 이거 왜 이거 열어놨지? 유튜브를 할 때 설명을 천천히 손님들 놀라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 많이 판매되는 이유 중에 하나 역시 아트원 전국지사에서 동일한 튜닝 품목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철저한 AS가 있기 때문에 아트원 전국지사를 통해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라상토 입점 돼 있죠, 심피디님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트원은 사실만 유튜브에 담고 있죠. 늘 GV OOO 이렇게 하면 그 차 공개 댓글에 보면 차량 금액부터 튜닝 금액 여실히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즉, 사실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제가 유튜브를 잘하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토일에도 차들이 많이 출고되고 있습니다. 농담반, 진담반이고 사실은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아직도 하이루무진이 기아에서만 출고된다 라고 아셨던 분들이 글로벤 하이루무진을 발견한 순간 이제 갈등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쪽으로도 많이 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비교해보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금액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맞죠, 심피디님? 본 차량 어? 이상한 차량이 올라왔네. 선팅도 안 돼 있어요. 맞죠? 이미 뭐 출고 다음 주에 출고되는 차량인가 보죠? 맞죠. 그리고 하이루프 오, 정말 예뻐요. 하이루프의 디자인 기아 순정과 전혀 다릅니다. 날렵함 그리고 재질 GFRP 안쪽에는 이슬라 단열재가 빡빡 돼 있어서 완벽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외상 쪽은 맞죠? 선팅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안 돼 있고 근데 손님이 이대로 출고하신다죠, 아마? 네, 맞아요. 뭐 취향 존중 뭐 다른 뭐 전동 스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제품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도와준 것이 무엇인지 실내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렬주 와우 일렬주 오픈했어요. 뭐죠? 이게 카니발 맞나?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루젠 생산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크림 베이지로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니까 실내 분위기가 새들 브라운이 아니네 이건 요트 같은 분위기 맞죠? 네. 게다가 핸들 진짜 리얼 카본 핸들 손이 땀 차는 거 미끄럼 방지 그리고 뒤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와 멋있다 뭐 이 정도면 금액이 얼마야? 80만 원 비싼데 그리고 보조석의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는 아트원 글로벤드 하이루젠만의 자랑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데 바닥 쪽에 매트도 안 깔려 있어요. 맞죠? 순정 상태도 한번 비춰주시죠. 네. 그리고 풀 트림은 한 번만 더 비춰줘요. 우리 정경만 실장 힘 좀 실게 손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정확하게 풀 트리밍을 하는데 정말 한 땀 한 땀 수작업을 합니다. 풀 트리밍 금액도 비싼 240만 원 전체지만 이것이 비싼지 싼지는 글쎄요. 요즘에 옷 한 벌도 30, 40만 원 하는데 아 이거 비추지 말고 자 2열적 열어보겠습니다. 1열적 나름 멋있어요. 자 2열적도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사이드 스텝 안 되어 있고 바닥도 순정 상태 순정 상태 한번 비춰주시죠. 여기에 물론 요트 바닥 근데 이 손님은 무슨 바닥을 깔지 저희도 궁금하네요. 맞죠? 심페인님? 네. 그리고 측면 쪽에는 뭐 이중 고정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로 되어있는데 선팅을 하려면 저 커튼을 잠시 분해를 해야 되는데 맞죠? 심페인님? 그렇죠. 그리고 2열적에도 지럭스 리모니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림 베이지로 풀 트림이 되어 있고 제가 한번 들어가야 돼. 사이드 테이프 없으니까 올라가기 힘들다. 제가 왜 앉아주는 이유가 있죠? 제 몸을 받쳐서 키 173인데 한 번도 이 자리에 앉아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심페인님? 자 3열도 역시 앉아보겠습니다. 독립 시트 크림 베이지 와 이쁘다. 바닥을 무슨 바닥으로 할까? 궁금하네. 자 독립 시트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 아시죠? 뭐 펠리세이드나 GV80 같은 3열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렇게 앞쪽에 손 하나가 들어가요. 그리고 등판이 맘대로 각도 조절을 오 목쿠션이 됐네? 네 다 들어가요. 우와 역시 6개의 목쿠션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 이 상태에 저 같은 성인이 앉아서 부담 없이 딱 장거리 갈 수 있는 정말 편안한 시트 포지션 즉 2, 2, 2, 6인승 그리고 뒤에 싱킹 시트가 있습니다만 싱킹 시트 사용할 일은 거의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카니발 아트원에서는 뭐 이렇게 럭셔리한 전동 시트 이런 거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라 장터에 가면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죠. 올라가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일석 전동도 선택을 하고 또는 뭐 회전 시트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아트원에서는 기본 즉 구인승 시트를 순정 시트를 유지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시트는 그렇고 상부 쪽이 자랑거리죠. 아트원에서는 맞죠? 신필님? 상부 쪽의 디자인이 고프로 바꿀까? 뭐 히어로 14가 나왔다구요? 11, 11위요. 11? 아 그건 뭐 쇼츠 영상도 담을 수 있다. 한 번쯤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바꿔야죠. 고프로. 왜? 고객님들을 위해서 정확한 생생한 왜냐면 제가 보는 눈하고 고프로가 보는 눈하고 틀려요. 샤모도 정말 정말 부드럽고 예뻐요. 그리고 조명도 예뻐요. 그리고 아트원의 가장 큰 자랑 주행기 전에 잡술이 없어야 됩니다. 7개의 금형 쫙쫙쫙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도 상당히 예뻐요. 실제 보면은 그리고 색상이 변화 밝기 조절할 수가 있고 야간 운전할 때는 이렇게 볼륨 지금 밝기를 줄여놓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트원의 하이루프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기능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상하게 말 이상하게 들어가고 있어. 주말이라 지금 정신 없나 봐.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에어덕투 구조 그리고 보이는 곳에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쫙쫙 여름철 에어컨 바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트원의 가장 큰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이 안드로이드가 탑재된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개인적으로 핫스팟만 딱 열면 딱 연결이 되죠. 그리고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어요. 즉 코롤 스피커로 전체 스피커로 예를 들면 영화 또는 노래방 음악들이 쫙 퍼지는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끝장납니다. 더불어 폼 버튼만 딱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인산철 배터리 30A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정도는 끊이지 않게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시청을 할 수가 있는 모니터가 탑재된 하이루프가 아트원의 자랑입니다. 어떠신가요? 크림베이지 풀트리밍 그리고 뭔가 고객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더 예쁘게 꾸밀건데 나중에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1열, 2열, 3열 측면축에서 비춰봤고 후석 쪽에서 한번 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심폐님도 오늘 토요일인데 무겁죠? 고프로? 어쨌든 토요일에 출근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왜냐? 차들이 많이 나가니까 맞죠? 심폐님도? 심폐님도? 자 후석 쪽에서 설명해 나갑니다. 후석의 상부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정말 예뻐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트원의 루프 측에 AS가 현재 6대가 밀려있어요. 현재 어느 분도 댓글에 주셨어요. 내 차는 언제 AS 해주냐고 맞죠? 몰딩 쪽에 초창기 때 이렇게 칠이 덜 말린 상태 몰딩을 조립하다 보니까 살짝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고 저희가 반드시 철저하게 AS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그리고 나머지 소소한 AS들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트원 전국지사를 통해서 바로바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AS가 없어야죠. 심폐님도. AS가 없도록 세대한 저희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보조제동도 가끔 불량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즉시 교체합니다. 그거는 아트원 신동 하이루프 제주동에서 그리고 솔라 뭐요? 선팅이 안 돼있네요. 선팅이 안 돼있는 것도 보여드리고 기아 마크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 마크 붙이는 걸 거부하셨다는데 글쎄요. 무슨 마크가 붙을까요? 어쨌든 아트원에서 도와드린 부분 어떤 부분인지 후속에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상부 쪽에 이중구조의 허니콘 블라인드 완벽 차단 선팅이 안 돼있어요. 그리고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 주름식 커튼은 아무리 개방을 해도 이 정도로가 가리죠. 가리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트원의 허니콘 블라인드 특징은 이렇게 센터 쪽에 딱 놓으면 캠핑등이 쫙 들어옵니다. 캠핑등이 있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죠. 시피했네. 자 허니콘 블라인드 요즘에 많이 나가고 있고요. 뒤쪽에서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에 29인치 쫙 모니터 그리고 크림베이지 풀트리밍을 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 다 맞죠. 이 부분까지 크림베이지로 되고 상부 쪽에는 이렇게 샤무드 재질로 되어 있고 조명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비교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바닥 쪽에는 아무것도 안 돼있습니다. 그리고 3열에 독립시트 2명 4열에는 싱킹시트 그대로 유지 기아 지급품 터리개 어디갔어요? 터리개도 드려야 됩니다. 터리개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3D매트도 여부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아트원에서 이 정도로 도와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또 뭔가 다른 곳에서 더 예쁘게 꾸며주실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꾸며 완성되면 한 번쯤 사진 몇 장 주셨으면 저희도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인데요. 이렇게 아트원은 격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용인 전시장은 토요일 일요일도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트원 용인 전시장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많이 판매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본의 충실 9인승 유지 차량 많아요. 더불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게 빠른 출구죠. 현재 계약 시 선주문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한 두 달이면 출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결코 럭셔리하고 화려하고 돈 많이 드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즉 기능에 돈을 투자해라. 회전 시트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일체형 사이드 이런 것들은 아트원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튜닝 품목이죠. 그런 부분에는 투자 전기장치도 있어요. 올인원도 그런 부분은 자산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트원 전국지사 그리고 용인 매장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요. 네 번째는 나라장터에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늘 사실만 전하는 유튜버인가 내가 아트원 대표 엄태건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S가 없어야 되고요. 빠른 출고 당연히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많이 이 불황이 많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아트원24 채널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고생했어요. 심피언님 네 고생했어요.